그거 있었어요. 아니. 야. 문제. 너무 어렵다. 아니 단어를 설명을 못 한다고 하니까 괜히 더 신경이 쓰여가지고. 그지요. 뭐 맞지. 응. 자. 아. 고등어 비린내 나. 진짜 고등어 비린내 난다 이거. 아이고 참말로. 제 손에 지금 고등어 비린내가 납니다. 손으로 뜯어주고 씻어도 씻어도 냄새가 안 나. 고등어 비린내를 샤르르르르 바르고. 갑니다 갑니다. 마츄피츠를 설명하라고. 파이낼플 마츄피츠. 갑니다. 하나 둘 셋. 소리는 안 났어요. 맛입니다. 뭐 이정도 맞는게. 그렇지요. 뭐 이정도 맞는거야 뭐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마.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 진짜로 문제지 저쪽이 엄청 쉬웠는데 내 짠말로 내 짠말로 마초빛이 상와도를 내가 우애줄게 내 짠말로 내 저 두리안 나왔어요 두리안 두리안은 그 냄새 심한거 가만히 오면 뭐